아 아 진짜 재밌는 거만 너무 매운데 그래 치킨 가자 쌤 이번판 보급 한 번만 먹어주시면 안 돼요? 베른이 소원이에요 하긴 나도 보급 참 좋아해요 차부터 구하자고 여기 3개 털고 보급 먹으러 다니자 보급 감사합니다 미모의 썩은 물 아 뜻을 이제 알았어 미모의 썩은 물 감사합니다 운동하면서 어떻게 봐? 헬스장에서 본다는 거야? 어 진짜 그렇게 볼만하겠다 나도 옛날에 그냥 앞에다가 뭐 옛날에 헬스장을 한 번씩 오지? 세 달씩 끊어놓고 앞에 3일씩은 갔거든? 그 3일 동안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볼 게 없어가지고 먹방 봤던 기억나 먹방 보면서 분노했어 저 오토바이 타고 배가 보급 먹으려면 되겠다 저기만 털고 무늬? 뭐야 이거 차야? 치야? 감사합니다 이길 구독 고마워요 나 이런 거 영어 읽는 거 좀 알려주라 나 이거 못 읽겠어 보급 먹으러 가자 근데 이거 잘못됐다 보급 먹는판에 미션 5만 원이 걸러붙어 가자잉 음 가운데 가 어? 비행기 보이는데? 너무 멀다 대충 찍어놔야 되는데 75방향 그래서 75방향 보급 먹고 우승하면 1만 얹기 우와아 가자 보급 먹으러 가자 근데 차가 이래서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? 없는디? 보급 없어 야 못 찾고 왔어 또 떨궜어 야 이거 실화니까 졸라 멀리 들고 그래 이거 야 이거 왔다갔다 하다가 파밍이 다 끝나겠는데? 싸움이 일어난 걸 보니 보급이 떨어졌구만 아잉? 무서운이 여기서 버리고 근데 참고로 난 배울이 없어 야 먹었네 먹어 불었어 그럼 쟤를 뺏으면 되냐? 안 돼 뺏으면 안 돼 이거 미션 아닌데 왜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안 돼 다음 보급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새거네 새거 새삥 어 소마이건 실화입니까 다시 나야 오토바이 보급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거 멈춰서 기다리면 멈춰서 기다리면 사람들이 쏜다고 여기만 떨어지는 거야 전체 떨어지는 거야 들어가야 떨어지는 거야 선불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내 마음이 더 편하고서 뭐야 아 저 입안 치킨을 먹으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미만의 사건물이 뭐야 6만원? 아 이거 입기편왕인 거야 누나 뭐 먹어?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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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스터치 김떡만 투사님이네 저는 고마워요 먼저 가세요 따라갈게 기회 승리해 총 맞은 것 같은데 방금 어디서 쏜 거지? 승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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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수가 등 떠미네 안갈라 그랬는데 저기 있네 뛰어다니는데 또 가냐? 또 가냐? 와 헤드완성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투수님들 고마워요 나 원래 이거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해 세 보이잖아 내가 이만큼 다 잡아서 잡아서 먹은 그 느낌이 이렇게 잡아서 먹었다는 그 뿌듯함 이만큼 내가 이만큼 죽여서 먹었다 아무렇지 않게 해야 돼 이렇게 되게 잘 잡아놓고 와 잡았다 이렇게 하면 멋이 없어 당연하게 이것도 실수할 뻔했다 좀 줄여놓고 이런 거는 자기장 밖에 있어서 앞에 하나 더 자기장 밖에 있는 거는 몸 때려도 죽거든? 지금 피치하면 안돼 내가 너무 많이 사서 다 이쪽만 보고 있을 거야 엄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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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 아 뒤에서 갑자기 까꿍할까봐 너무 무서워 여기 자리가 별로 안 좋다 저 집에도 사람 한 명 있고 차가 있었거든 여기 좋네 이런 데가 좋아 여기다 다섯 발을 쐈지만 네발 쐈지만 여기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닌가 집도 클리어 시켜볼까 아니야 거기까지 더 무리해져가지고 도핑하자 도핑도 하고 이제부터 쐬지 말자 여기 자리 좋네 여기 자리 좋네 여기 자리 좋네 자기장 안 걸쳐 안 걸치네 이번 판 깔끔하게 치킨 먹고 켜농 안 해도 되는 거지 미션 받자마자 아 떨려 총이 덜덜덜덜 쏜다 됐다 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뒤 한 명 쟤가 보고 있던 데랑 뒤 둘인가 1 대 1 라스트 1 3 3 4 6 4 4 5 돌디 돌디 돈다 돌디 아 아까워라 자기장 인이야? 나있다 진심 치킨이야 치킨이다 치킨이야 보고있나? 미모에 썩어불리 중국어인데 와 치킨이다 현아 끝났어 아니야 6만원 줬잖아 와 10만원 받았어 안녕 읽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